모니터 오디오 모니터 1 이라는 스피커를 리뷰합니다. 아마도 별로 안 궁금해 하셨을 것 같고 아마 클릭률도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유명하지도 않고요. 안 예쁘지도 않고요. 근데 상당히 좋은 스피커입니다. 상당히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스피커 쪽으로 해당을 하는데요. 일단 내용 한번 스펙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일단 앞서 리뷰했었던 LS35A나 P3 ESR 같은 소형기 중에서 중력대를 중점으로 해서 매력 위주로 펼쳐나가는 스피커들과 어느 정도 느낌이 유사한 계열의 스피커이기 때문에 한번 관련한 소형 스피커로 한번 소리 듣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과 관점은 굉장히 작습니다. 소형 북세프라고 하기에는 더 작아서 초자를 한번 초소형에 가까운 북세프입니다. 다만 만듦새는 평범한 만듦새나 마감을 가지고 있고요. 소리 성향은 중형 몰빵형입니다. 그래서 좁은 대역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좁은 대역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넓은 광대역 재생이 되는 기종들은 의외로 이렇게 중대역 몰빵형, 저역 몰빵형, 타격감 몰빵형 이런 류의 스피커들에 비해서 고유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니터 1 같은 경우도 좁은 대역, 중역대 중심으로 한 데에서 나오는 매력은 확실히 분명을 아주 확실히 갖고 있는 기종이에요. 하지만 광대역에서 보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렴한 35A P3 ESR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운드 스피커 스타일은 영국제 특유의 스피커 선상에서 뒤로 물러나는 타입이고요. 생각보다 무대 그려내는 능력 생각보다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추천 장르 글래식 소편성, 현악 라디오 등 좁은 대역의 장점이 나타나는 그런 장르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에게 최적입니다. 매칭 상당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한 인티나 리시버 아무거나 물려줘도 충분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었습니다. 큰 장점이죠. 특징은 중약대의 매력에 뒤로 펼쳐지는 무대 구현이 타결하고 추천증은 낮은 가격에서 결국엔 소형 스피커를 찾고 싶은데 그것들에서 나오는 소리가 단순하게 그냥 깔끔하게 나온다가 아닌 것을 넘어서 매력적인 소리를 내는 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책상파이나 선반파에서도 추천드립니다. 가성비는 우수하고요. 사모엠의 차이는 스케일 동일하고 저역 재생 능력에서도 거의 비슷하고요. 고역은 사모엠가 조금 더 뻗습니다. 사모엠도 다른 일반적인 북세프드라고 비교하면 답답한 타입이란 말이죠. 반대의 느낌이 주죠. 그 이유는 결국에는 크기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모니터 원이 더 작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약대를 조금 더 모든 대역을 다 살리게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매칭은 상당히 더 쉽기 때문에 아주 살짝 더 답답한 정도예요. 그런데 그 작은 차이가 오디오에서는 또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하니까요. 반대로 제가 사모엠을 높게 치지 않았던 것도 다른 기종들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그런 받지 않고 답답한 성향이 있는 것 그 점이 약간 꼽아졌다고 보셔도 됩니다. 일단 모니터 오디오 외관이고요. 디자인이 약간 이 디자인 저는 나쁘지 않고 실제로 규모가 초소형이기 때문에 사모엠보다 저는 더 이쁘다고 생각해요. 마감에 따라 다릅니다만 더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기자기한 앙증맞은 애기 보는 듯한 느낌? 강아지? 뭐 이런 느낌이어서 그런 부분을 좋게 봐주시고 사진상으로 그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실물 나쁘지 않고요. 더 이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스튜디오 2나 모니터 오디오의 스튜디오 6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뻐요. 그래서 그쪽은 마감에 있어서 사모엠이랑 견실바가 없을 것 같고 실질적인 디자인 면에서는 만듦에 있어서는 좀 빠지는 부분이 있다. 트위터 같은 경우는 골드 색상의 금속 트위터가 사용이 됩니다. 구경은 상당히 좀 작아 보여서 역시 쭉 받아 나가고 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고급 유닛이 아닐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 골드 색깔이기 때문에 요즘에 골드, 실버, 브론즈 이런 계열이 구분이 있었던 시절의 제품은 아닙니다만 높은 등급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트위터 쪽에서는 어떤 임팩트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반대로 저역 쪽에서 거의 4인치에서 5인치 정도 사이 되는 크기의 작은 크기의 우퍼를 갖고 있는 기종인데 중역 매력이 상당히 좋고요. 저역에서도 이 작은 크기를 감안하면 나쁘지 않다. 절대 우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크기에서 우수한 저역이 나온다고 하면 좋은 저역을 못 들어보신 것에 가깝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크기의 한계는 인정하고 넘어가고 그걸 기준으로 했으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말씀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후면 포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역이 깔끔하게 떨어지고 아주 밀도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에서는 밀폐형인 3호에 비해서 좀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크기 대비로서는 거의 비슷한 규모를 내주는 것 보시면 되고요. 메이드 인 잉글랜드죠. 옛날 요즘 이런 그룹들은 다 중급 이상도 중국 생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구형들은 다 기본적으로 자국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용도로 또 말씀드리면 이렇게 중역대 몰빵형인 제품들은 크기가 또 이렇게 작은 스피커들은 책상용에서 좋아요. 책상에서 저역 되게 잘 나오는 스피커를 올려놓으시게 되면 우수한 상급 스피커를 놓게 되시면 저역이 너무 많아서 책상의 품질에 따라서 책상이 결국에는 또 하나의 스탠드가 되기 때문에 많이 울어버리면 상당히 피곤한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 진동 때문에 이런 초소형 계열, 소형 계열들은 그런 트러블이, 피곤함이 없는 게 또 장점이고 이렇게 선반 같은 데 넣어서 들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소형 계열들 혹은 대역이 넓지 않은 제품들은 한번 그런 방식도 써보시면 또 새롭게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LS35A와 하베스 P3 ESR을 자꾸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 기종들은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도 높은 기종이고 모니터 오디오 1은 제가 그러한 소리, 이렇게 중역대 몰빵형의 이런 류의 매력 소리는 아주 비싸게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러한 대체품을 찾기 위한 여정 속에서 모니터 오디오 1이 제가 생각하는 대체품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모니터 오디오이기 때문에 구하기도 없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이 팔린 기종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무게가 2.5kg 정도로 가볍기 때문에 이베이 같은 데서 직구하시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는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35A나 P3 ESR보다 훨씬 작고 훨씬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리뷰로 LS35A 스팬더 버전하고 비교한 영상, 비교한 리뷰와 영상을 같이 제작했으니까 단독 녹음 영상 다음에 내일이나 내일모레 한번 올머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점 쪽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결국에는 약간 낮은 브랜드 파워인데 낮은 브랜드 파워가 나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고급기 중에서는 약간 그렇게 동작할 수 있지만 이런 가성비 제품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성비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저는 가성비 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유명한 브랜드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1940년, 50년, 60년대에 오디오가 가정용으로 생겨났을 때의 극초기의 브랜드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높은 브랜드 밸류를 갖고 있는 제품들이라고 하면 결국에 마케팅 많이 한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협격한 베스트셀러로서의 가치를 지닌 유명한 기종들을 만든 브랜드 아닌 브랜드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브랜드 쪽에 마케팅의 비용을 많이 브랜드 마케팅의 비용을 많이 쓴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랜 세월 켜켜이 쌓여오면서 좋은 브랜드 인지도를 갖게 되는 건데 이렇게 낮은 브랜드로 파워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가성비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소리 성향은 중역 중심의 매력이 타월하지만 좁은 대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편 다수에게 추천할 수 있는 스피커가 아닙니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특히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피커 계열 중역대 매력인 스피커들을 들으시면 약간 실망할 가능성도 적잖이 있어요. 특히 팝이나 락 이런 것들 있으면 정말 별로가 된단 말이죠. 클래식이나 잔잔한 것들, 라디오나 소편성 이런 것들으시는 분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약점 아끼는 현대악계와 광대역 재생, 다용도 이런 것에 의해서는 별로일 수 있습니다. 약점 극복은 작은 공간이나 책상 선반 활용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파워풀한 활용이나 고해상도 광대역 브랜드 카치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드립니다. 중고시세는 약 20에서 3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말씀 많이 드린 스피커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이런 숨어있는 명기까지는 아니고 숨어있는 최적의 대체품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재미에 저는 또 홀리케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몇 개의 제품들을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 저도 한 대밖에 없는 거고 쉽게 구할 수 없는 스피커를 추천드리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오디오 오디오 주간평가 등급에서는 저의 평가는 소형북셀프분류 A입니다. 이렇게 A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왜 LS35에는 C주고 왜 이거는 A 좋냐 가격 차이가 10배이기 때문입니다. P3SR은 6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굉장히 큰 가격 차이를 감안했을 때 소리의 품질은 거의 동급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매력 쪽에서 사무회가 더 좋을 수도 있고 환경이나 매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들었을 때 또 저희 지인분 두 분 총 세 명이 모니터 원의 소리에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드실 만큼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칭에 따라서 그쪽은 더 최적의 매칭하면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거나 잘 불러도 더 좋게 나오는 소리도 절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리뷰로 LS35와 모니터 오디오 원의 비교도 있으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도 한번 방문해 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